배추 저장하는 방법입니다. 그냥 쭉 쌓아 놓으면 냉면 사물간에 끓어 뜯어습니다. 무조장 방법입니다. 물을 비닐을 봉지하고 공기가 안 통할 대로 꼭 자면서 자욱자욱 재 놓고 위에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. 냉면 사물 대가리 끓어 뜯어습니다. 배추가 아주 싫어합니다.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. 무를 수확했습니다. 무가 아주 튼실합니다. 한 개 하면 두찜 먹겠습니다. 이건 남은 것입니다. 무가 잘 맙니다. 배추는 뽑을 때 되었으면 영잎이 집니다. 아리 꽉대로 찼습니다. 잘 됐습니다. 배추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의 정해임를 내놓은 일을 합니다. 불가능하실 때, 불가능하실 때 부족이전을 할 수 있다면 비비해선을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. 남은 전통 소스에 담아둘을 사용합니다. features 공기에는 상대방을 무가를 채우고 있는 적은 부족한다고 합니다. 조금 더 큰 피해서를 할 수 있습니다. Tod 다양한 기간을 사용합니다.